청취자 양승선님. 그런데 아까 홍대 회화 크로키 수업에 남성 누드 모델 사진 유출된 거 여성이 찍어서 반전이라고 그러신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셨는데 아니요. 남자가 찍은 줄 알았는데 여자가 찍어서 반전이란 말씀이 아니고 학생들이 찍은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은 누드 모델이 여성 누드 모델이 남성 누드 모델의 사진을 찍은 거여서 지금 많이들 놀라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인 거죠. 7095님은 훅 뉴스 들으시고 비타민 다량 섭취에도 소변으로 배출된다 하셨는데 그거는 수용성 비타민만 그렇습니다. 지용성의 경우는 일정 부분 몸에 축적된다는 거 이 위험성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는 겁니다. 과하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도 적정량을 복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과하게 복용하면 분명히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기준치가 지금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린 겁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싱가포르. 오늘 사실 가장 큰 뉴스는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얘기는 했던 것들이지만. 문자와 장소가 결정. 그런데 평양도 아니고 판문점도 아니고 왜 싱가포르 막판에 결정됐을까요? 미국 내부 사정이 제일 큰 걸로 보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판문점을 주장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참모들이 판문점의 위험성 여러 가지.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부분도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반도로 오니까. 주도권이 남북으로 오는 게 되니까. 그런 점들. 그리고 싱가포르 국제회를 많이 열잖아요. 항상 준비되어 있고.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회의의 인프라가.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어제 오늘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그 얘기 말고 다른 이슈들 짚고 있는데 국회의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권영철 기자는. 국회의원 세비반납 문제. 국회가 지금 4월 국회가 파행으로 끝났고 5월 국회도 공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비반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저부터 책임지는 자세로 4월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또 일부 정치인 일부 언론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하고 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50건의 세비반납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 국회 왜 툭하면 세비반납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왜 툭하면 세비반납 쉽게 말해서 월급 내놔라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진짜로 세비반납한 전례가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요. 있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 말씀이 애매하네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국회 대변인실에 역대 세비반납 사례를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세비반납 문제는 개인정보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선출된 국민의 대표인데 그거 비공개할 사안이냐라고 물었더니 공식적인 자료는 당사자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단체로 세비를 반납한 게 일시적인 이런 건 있는데 제대로 반납한 적은 없더라고요. 결국은 없는 거 아니면 전혀 없지는 않은데 미미한 수준? 세비를 제대로 반납한 사례를 찾아보니까 천정배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인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했잖아요. 그때 국회의원 사퇴를 선언하고 의정활동 안 했거든요. 그때 1년치 세비 1억 한 2천여만 원을 반납했다고 했습니다. 1억 2천여만 원을 1년치 이런 식으로 개인이 세비 반납한 사례들 좀 미미하게 있지만 단체로 정말 반납 이건 없다는 없는 건 아닌데 18대 국회가 국회 개원이 늦어지니까 당시 한나라당 초선의원 33명이 1인당 평균 720만 원의 6월 세비를 모아서 결심아동을 돕는 데 쓴 적이 있고요. 33명이요. 또 청 19대 국회 때 2012년에도 넉장 개원을 하니까 당시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의원 100만 7명의 세비 13억 6천만 원을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기부한 적이 있고요.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의당이 총퇴를 메고 38명의 이틀치 세비 2천 8백만 원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한 적이 있긴 합니다. 있네요 그러면.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세비 반납을 하자는 게 사실은 제대로 책임질려면 며칠 지는 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못했으면. 1년 치마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세비 반납이라는 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세비 반납하라는 얘기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 안 하고 있으니까 반납하라고 그러는 과일이니까. 그래요. 사실 어쨌든 파행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메뉴인 것만은 분명해요. 세비 반납해라가. 이게 사실 역사를 쭉 더듬어 보니까 2014년 9월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달 의무가 있다.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이 선출된 근력인 국회의원을 향해서 참 충격적인 발언이었고요. 이런 발언들이 지금 국회도 있고요. 2008년 6월에는 당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초선이었는데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면 퇴출당하고 학생이 무단결석을 하면 퇴약을 맡는다. 국회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현명한 국민이 판단해 주길 바란다면서 세비반담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20대 국회 때 선거 때죠. 공략을 한 적이 있죠. 대국민 공략했던 거죠. 신생하게 기억하는. 신문광고도 나왔던 적이 있죠. 그때 새누리당 소속 20대 국회의원 후보 26명입니다. 19대 국회의원 후보들도 있었는데 2017년 5월 31일까지 5대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년치 세비를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 광고를 냈죠. 신문광고까지 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더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16명 중에 31명만 20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요.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바른정당 정변국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본 계약에 동참한 바른정당 국회의원 6사람은 대국민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신뢰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스로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킬 자신이 없었는데 결국 약속한 셈이 된 거잖아요. 표를 달라는 얘기였죠. 사실은. 잘할 테니까. 그렇고 자유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냈는데 사실 보도자료 내면서 그때도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하루 전에 무슨 개혁입법이라고 냈는데 졸속적으로 내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놓고는 우리는 했다 의무를 다 했다 주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빠져나갔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가보면요. 거기서도 세비반납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 50건이 있는데 사실 일일이 소개하고 싶지만 국민들이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는 데 대한 따갑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이 되겠는데 지금 쭉 과거를 훑어보니까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또 불구하고 왜 툭하면 국회의원 세비반납 세비반납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왜입니까? 첫 번째는 제일 쉬운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일 안 하는데 뭔가를 보여주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세비반납 언급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언론들도 사실 저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국회가 공전을 하거나 파행을 빚으면 이렇게 세비반납 주장하면서 양비론만 들여 대거든요. 파행이 빚어지는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 서로 책임이 다 있는 게 맞긴 하지만 저는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도 있고요. 세 번째는 국회 스스로 계획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도 보입니다. 세비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일하라고 주는 거죠.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일하라고 주는 겁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세비반납은 정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표풀리점적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정치 구조를 바꾸고 정당 제도를 바꾸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장 일을 안 하고 속 답답하고 국민들 보기 화나고 그럼 세비라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만 정치 불신이 쌓이면 누구에게 이롭겠습니까? 기독권층에게 이롭습니다. 소외계층이나 서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국회가 법률을 통해서 사회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데 국회가 공전되면 결국 정치 불신이 쌓이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얄팍한 주장을 할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일하도록 정치 근본적인 제도를 바꾸어 나가는 걸로 갑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듣죠.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